러멘틱 코미디 많이 사랑해주세요! 많이 사랑해주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뭐 영화를 보러 왔어요? 저는 감동적인 영화를 좋아해서 아 진짜요? 뭔가 무서운 거는 못 봐요 아 진짜요? 최연씨는 오늘 어떤 영화를 보러 왔어요? 저는 로맨틱 코미디 저는 미스테리아 어려운 거 내가 생각해야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약간 인터스텔라 같은 거 아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약간 무서운데 무서운데 감동적인 약간 어려운 영화 좋아해요 그라 언니는 여우가 가해오면 꼭 뭔가 먹을 거나 그런 거 있어요? 아 저는 무조건 무슨 맛 좋아해요? 그냥 소금 난 카라멜 카라멜은 진짜 억수수한데 사야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그거 카라멜 맛이밖에 안 나잖아 아닙니다 진짜 재앙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